맛있게 드세요 나상에 옷팩 먹고 야 너 돼야 이거 이놈어 뭐해 이놈아 너희 패자야 뭐야 이놈아 너희 패자야 에이 수상에 먹으라고 했어요 나 이틀 아니야 우리가 진짜 이틀 아니야 다 돈 먹을 거야 우리 천천히 해줘 쟤 뭐야 저기 뭐야 쟤이 케이 비누 아 RM이라고 했는데 왓 아 너무한다 시민 RM 비누 어쩐 거 안 했어? 아니 이거 성격이 아니지 근데 아래는 뭐지? 아니 남진이가 며칠도 안 했어요 아니 나 며쳤어 나 아까 아래는 성격을 했잖아 아 진짜 너무한다 너무 심했다 방금 야 이거 다시 할까요? 디저트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디저트인데 아니 이거 다시 할까요? 아니야 정동당당하게 해야지 맞죠? 이거 편집.. 기가 막히고 먹게 돼서 이게 솔직히 심한 상황이야 이게 솔직히 심한 상황이야 사는 것 같은데? 6대4요 OK 실수 왜 저쪽은 다 실수고 우리는 마이너스야 왜 그러냐 정동이 귀엽잖아 너 억울한 막내로 태어나던가 오케이 OK 귀여운 거 인정?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짜 짜 짜 짜 아 귀여운 다야? 아 귀여운 다야? 왜 그러냐 정동이 귀엽잖아 이거 진짜 쉽다. 모르면 진짜. 썸띵! 결승 선배님의 썸띵. 아니 설명 좀 득보하라고. 아니 설명 좀 득보하라고. 이해 됐다면서. 죄송합니다. 아 진짜. 자, 이거라. 아예 나아. 아예 나아. 자 두 번째 줄. 코인. 코인. 뭐야? 아 나 맞추겠다. 맞아요? 대박 대박. 야 너 조용히 해. 야 너 조용히 해. 대박 대박. 핼드시ows. 깜숙 뚜 뚜뻑. ass지예. 넃 들어가자 다시 오거든. 어 JESUS. 내가 보이는 거예요. Theme podoll 강해. ached. 저는 니 과연이라고 한 사람은 내 손잡이네 제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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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디슨? 안경을 더 했다고? 형! 계속 만진 사람들을! 야! 전전북 너잖아! 프로 가는 줄 알지? 프로 가려면 10개, 8개 스트라이킹 해야겠다 와! 와 이거 봐! 에이 저 야 호배 내가 너무 못 시기인데? 에이 저 야 호배 내가 너무 못 시기인데? 에이 저 야 호배 내가 너무 못 시기인데? 야 누른상이 났다 자 지진정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부터 시작해 지진정으로 한번 삼행시 채워 삼행시야?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꺼 이어야 돼요? 그래 왜 내가 마지막인데? 니 막내잖아? 니 몇살이야? 야 근데 내가 일단 누구도 싸우지마 와 닮아서 좋다 와 닮아서 완전 독하다 와 닮아서 너무 이놈아 와 닮아서 너무 이놈아 쟤는 다 가진다 쟤는 다 가진다 늙어가지고 토마토 토토토토토 뭐야 너? 뭐야 너? 뭐야 너? 야 얘가 왜 이렇게 빨라? 왓! 얘가 이겼어 인마 뭘 야 너 왜 야 콩물 그거 열심히 해줘요 콩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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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국이 아니야? 동국이잖아 동국이 동국이잖아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진짜 얘 밖에 없잖아 야 야 야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것이다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것이다 야 야 야 아니 한 번 더 해 줘 같이 밥 먹어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이거 이거 드시죠 이거 덧째로 먹어요 덧째로 먹어요 덧째로 먹어요 야 한 번 해 죽는 거야 너는 먹는 방송 한 번도 못 봤니? 여러분 이 음식 좀 보십시오 이야 정말 맛있겠네 이런 거 한 번 드셔도 좋으라고 왜 야 안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가자 바이 가이 바이 가이 별 의미는 없고요 고만 좀 하라고 고만 좀 하라고 고만 좀 하라고 고만 아 오늘 이렇게 와 이거 솔직히 감소렸어요 이 땀이에요 이 땀 아 땀 형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오 옷 아니에요 맞아요 형 또 옷이에요? 네 다 옷이에요 이거 잘라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고생했어요 신수 꾸메 달라는 거야? 제가 꾸며려고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플레이가 살짝 손을 주기 그냥 뭐가 아 뭐야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론자자 ㅋㅋㅋㅋㅋ 오래 보지만 이 야방을 안 잤 건데요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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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이 안 운어? 응 아하하하하 히힛 우와 아 나 이거 히힛 히힛 야 널 왜 챙겨와? 애들 40일 챙겨야 되는데 야 애들 40일 가봐 막소리에 가라고 야 너 그러지마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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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 가면 뭐지 챙겨와 이들리지 야 내가 조건하다는 거지 나 맨 처음에 낳은 게 아니라고 야 이거 나 엑소해도 되냐? 야 진짜 내가 끝까지 야 너 용기 쪘다 진짜 야 이거 띠이다 이거 띠이야 야 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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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답답하시테려 야 야 야 이들이 와 불렀어 불렀어 우와 자 이제 알어요 기장라고 머리를 쓰다문 기장라고 머리를 쓰다문 내가 overd Key 두 삶이 많아 이 년을도 살았어 밥을 2,130 crackers 더 먹었다고 involved Sid긴, 언제죠 이 자식이! 기억 못하시나요? 진짜 정국이 레전드였어.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정국이한테 연락을 한 번 했는데 한 달 뒤에 알겠어요 이러고 답장이 온 거야. 이 각이 크고 뭘 알지? 이러고 봤는데 한 달 전에 내가 연락했던 거에 답장했더라고. 이따가겠지, 이따가겠지. 장난식으로 답장했던 거. 충격이었어. One eternity later. 난 영상통화를 좋아해. 나는 문자, 전화 이런 거 다 싫어하는데 난 문자가 싫고 전화가 좋아해. 난 문자도 싫고 전화도 싫어. 나는 문자가 좋아. 너 핸드폰 왜 들고나야? 너 그냥 핸드폰 해. 정국이 전화 안 뽑아야지. 시작하는데. 우와! 오빠! 누구 좋아? 너 진짜 착하지 말라고 했어. 너무 낮아. 안 나와. 야, 호바 너 한 번 해. 잘하라고요? 나 서브 잘했는데? 형한테 제가 한 번 해. 형한테 서브 이쪽 말고 여기서 이렇게 줘요. 왜 그렇게 줘야 되지? 원래 룰이 그렇게 해. 동네배드 인터넷 무슨 룰을 따지고 있어요. 야, 라켓부터 룰 아니야. 와, 이거 맛이잖아. 야, 이거 맛있더라. 내가 먹어봤는데. 야, 야. 저부가. 저부가. 등 좀 보이지 말라고. 야, 맛있겠다. 하하하하. 방송을 4려 넘게 한다니. 야, 진짜 하지 마. 하지 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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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저런 거 좋아해? 아, 원래 저렇지만. 어우, 손 좀 씻었네. 하하하하.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. 하하하하. 아, 우리 담만 치는 거야. 아, 우리 담만 치는 거야. 진짜 열려들 사이게 해. 하하하하. 자, 알겠습니다. 한 번에 치워야 돼요. 한 번에 하나, 둘, 셋. 한 번에 하나, 둘, 셋. 다 benché... 하하하하. 에는 gospel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